자, 이제 카우방 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를 좀 몰고 자, 소를 몰자. 자아... 제가 소를 잘 몰아야 돼, 소를. 소를 이렇게 뭉쳐놓고 잡아야 돼, 이렇게. 네, 맞아요. 어제 선물이 하다가 게임 튕겼죠. 자... 아, 그래, 그랬... 그랬죠? 맞아, 맞아. 저도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게. 잊고 있었는데. 루아, 루아 했는데 튕겼어. 야, 진짜 발키리... 간단하다. 발키리를 아무리 때려도 발키리가 안 죽어요. 역시 대단합니다. 자아, 소머리 또 해보자아. 자아, 소머리 또 해보자아. 이제 누구인데... 너, 너... seemsай! 넌! 또 어 Trinity citIT 온 permanently ? 내가 민 slide isk 그 발킹 일로와 일로와 했는데 튕겼죠? 눈이 매운 거, 그치? 눈이 매우 나요 눈이 매운 거 왜냐면 눈이 매우 나요 눈이 매운 거 빨라다 빨라 뭐 이렇게 빨라 얘는 또 자아 아 네임드 몸 있네요 그래서 빠르구만 부츠 세트 잠시만은 뭐 이렇게 피곤하는 입니다 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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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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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소몰이 소치기 소녀 아마존 이렇게 뭉쳐나면 소 잡기 쉽죠? 소를 뭉쳐나야 할 때 뭉쳐야 돼 자, 소를 또 모아보자 자 60이요? 레벨? 아, 대결이 안 줄어요 스케줄님 아, 다들 게임 못하셔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시고 있네요 저도 언제 튕길지 몰라요 저도 튕기면은 대기 기다려야 되는데 어, 카우스님은 들어왔고 얼마나 올렸어요? 564명 쫓는 시간이 아, 그래요? 안 줄어들어요 계속? 안 줄어들면은 그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다시 나갔다 봐야 되나? 참 고민도 되겠네요 나갔다 다시 봐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좋아, 소들이 아주 그냥 잘 뭉쳤네 아주 좋아, 그래 녹이기 아주 좋죠? 전 그래서 디아 켜놓고 스타했는데 지루해서 아, 기다리는 게 지루하니까 그쵸? 아, 100명씩 쫀다고? 아, 100명씩 쫀니까 그게 빨리 안 바뀌나보다 그게 자, 카우들이 시체를 남기지 않고 다 깨졌어요 그냥 얼음이 되어가지고 자, 소머리 또 합시다 오우 소를 몰아라 소를 소머리소녀 아마존 나는 소머리소녀 자, 소를 또 몰아보자 자, 소머리소 이렇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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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 많다 야 자, 카욱픈도 섞일 저기 저스왕 자, 카욱킹 갑옷도 입었어요 갑옷도 입고 왕관도 썼습니다 돌가죽에다가 아주 그냥 마법자왕까지 있어요 야, 깔끔하게 그지네요 카욱킹 그지 자, 다시 소머리 하자 아직 남았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 소머리 고고 고고 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소머리 이리와, 밝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소머리 싹 해야지 싹 수어치님 어서오세요 자, 다시 자 이제 소 거의 다 잡은거 왔죠 이제 자 소머리 마저 해봅시다 어우 아직도 많네 소가 어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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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소들이 또 뭉치고 있어요 또 자 소가 뭉치했을 때 잡는게 효과적이에요 냉.. 빙결화살 아주 그냥 최고죠 이거 자 다 일로와 다 일로와 다 일로와 다 일로와 자 밥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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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먹자 얼음 먹자 아 나 떼지말고 자 소싹쓰리 자 이제 카우방 끝난거 아쩌지 자 이제 카우방 끝난거 아쩌지 아 아 아